스제의 티비 안녕하세요 새끼 맞나라 안녕하세요 스토리제이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행구입니다 오늘 할류피아 할류피아 우리 찍으러 왔습니다 차량도 이쁘게 아 이거 무조건이야 이거 거의 맹신하는 수준이야 효과가 있어 진짜 아우투 오늘 재밌게 촬영해보려고 어? 이 조명 이쁜데? 오늘 몇 착이에요? 몇 착이에요? 몇 착? 다 나이스 바로 퇴근 좋아 모두가 원하지 않아? 바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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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말씀을 청소해 초록매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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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